이전 시간에는 구글이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로그인 버튼을 구현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좀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핸들링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단점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 장점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버튼을 직접 만들 거고요 그리고 현재 로그인 상태이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버튼은 로그아웃이 표시가 될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로그아웃이 되고 이렇게 로그인 버튼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접근할 때는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는 형태로 우리가 이걸 직접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여기 있는 오른쪽 코드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조금 지금 우리 웹3 정도까지 오신 자바스크립트의 초심자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도 있는데요 좀 그러려니 우리가 문법을 알고 한국어 배운 거 아닌 것처럼 편안하게 보시면서 이해되는 것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 보시죠 일단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구글 사인인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레퍼런스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 미래에는 또 없어지고 그러겠죠 강의 만드는 입장에서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보시면 구글 로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가 있는데 홈에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인테그레이트 구글 사인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쉬운 방법 그럼 그 중에서 밑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더 싸인인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저는 이거 똑같이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참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참조는 일종의 사전 같은 거예요 안내는 말하자면 일종의 방법 순서 이런 걸 알려주는 거고 참조는 사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한번 코딩을 해 볼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참조로 들어와서 이 코드를 APL을 어떻게 SDK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독했겠죠 저는 여기 보면 auth setup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copy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 볼게요 그럼 기존의 코드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요? 보시는 것처럼 이 파라미터 URL의 파라미터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onNode는 init onNode는 로드가 끝났을 때 in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라고 우리가 한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는 init이라는 함수를 정의해 놓으면 얘가 로딩이 끝났을 때 호출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다른 예제를 보니까 얘를 제일 밑으로 뺏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밑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아마 실행되는 순서랑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저렇게 코드를 짜면 in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될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init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init을 console.log를 통해서 찍어볼 거예요 제가 찍힌다면 우리의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리로드합니다 하나, 둘, 셋 자, init이 찍혔습니다 즉, 얘가 실행이 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런 코드를 끝에다가 적어줬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참조로 들어와서 레퍼런스로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저거 일단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GAPI 구글 API라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이 구글 API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플랫폼.js 안에 정의되어 있겠죠 저도 본 적 없어요 볼 생각도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드하고 OAuth2라고 하면 제 추론은 저 플랫폼.js라는 파일은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OAuth2 OAuth와 관련된 기능들만을 부분적으로 로드하는 코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로드가 끝나면 이 함수가 실행될 것이다 라고 사용사인명서에 적혀 있고 우리는 그 사용사인명서에 따라서 이 함수를 저기에다가 저렇게 추가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되면 OAuth2에 해당되는 것들이 로드가 끝나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OAuth2라고 하고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실행해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init이 됐고 그 다음 OAuth2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OAuth2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로드해서 로드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OAuth2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